가만히 있어. 숨 두시지마. 설마 자, 너 하나 먹어. 달걀 좋아하면서 뭘. 이게 뭐야? 강정이야, 먹어. 강정? 아이씨. 뭐야, 냄새가 왜 이래? 개똥. 야, 미친놈아. 아이씨. 아이씨. 지금 되게 역겨운 거 알지? 팔 벌려봐. 뭐야?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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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나가. 너. 내 말 똑똑히 들어. 여운은. 은혜도 갚고. 원수도 갚는다. 반드시. 동생이 죽어가고 있거든. 아시지 않습니까? 요괴와의 거래엔 대가가 필요하단걸. 난. 대체적으로 루루는 내가 만드는 편이라서. 내 동생 살려. 두 세큰트. 더 먹어. 싫어. 배불러. 야, 이 자씩. 이거 딱 봐도 비리비리 해가지고. 더 먹어, 너 살싐 쪄야돼. 니가 뭔데 이래라저래라야. 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들으면. 뭐 어쩔 건데. 부엉 비행기. 나 어디서 뭐하다 왔어? 술 마셨다, 왜? 너 이제부터 통금 10시야. 미친놈. 아이고. 꼬리사 나와서 못 보겠네. 줘봐. 아. 또. 넌. 이렇게 살아있어. 죽어. 앞으로 나랑 한 달만 같이 있으면 이 핸드폰. 너 줄게. 핸드폰? 앞으로 나랑 한 달만 같이 있으면. 뭐야. 이 핸드폰. 네가 왜 여기 들어있어? 너 인마. 나 괴롭히려고 태어났냐? 나쁜 새끼. 죽어가는 동생한테 한다는 소리가. 야야야. 일어나봐. 일어나봐. 아 빨리빨리. 어? 씨 안 일어나? 대사연실 가서 해갔던 이거 진짜. 리허설 한번 가시죠. 그럴까? 아아아아않! 아아아아않! 아아아않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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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상대가 인어라고? 명문 925시 만에 상대가 해산물이 그 말이 돼. 또또 시작이지. 입만 열면 우리 가물이 말이야. 사대 산신 중 하나를 배추는 명문가 어쩌구 저쩌구 맨날. 야 이 자식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? 응? 어디 반하는 짓이니? 형 사랑하게 해줘야돼? 이 자식이 응?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? 야 여기다 꺼져! 꺼져!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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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거기서 왼쪽으로 다섯 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 거기서 오른쪽 아 그건 화단이잖아 멍충아 다행이다 심장도 뛰고 멀쩡히 숨도 쉬고 살아있어 내 동생 다행이다 꺼져 이 새끼야 그 전에 내 동생 죽으면 썰어버린다 조금만 더 잠잠 이씨 하아 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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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첫 데이트부터 진도가 너무 빠른거 아냐 아 이렇게 뒤에서 껴안고 어 뭐야 저게 너무 빨라 걱정하지마 도로교통법 따위 내 열정을 막을 수 없어 짜증나 너무 뜨거워요 그대가슴 뭘 쑥떡거려 마적단 두목에 열정을 보여주지 다가가다다 죽일까? 빨리